화제작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사회 곳곳에 이단단체 기독교 보금선교회인 JMS의 신도들이 있다는 증언과 함께 피해자들의 고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나는 신이다 공개 이후 연예계와 방송계에서 정명석 총재가 몸담은 JMS 교인들에 대한 색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10일 오전에 진행된 나는 신이다 기자간담회에서 조성현 PD는 가족들은 물론 친구들 중에도 피해자가 있다고 고백하며 MBC에도 JMS 신도가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보이그룹 DKG 경윤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카페가 JMS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는데요. 30여 년간 JMS를 추적해온 김도영 당국대학교 교수는 생방송에서 PD와 통역사 등 KBS 내부에도 JMS 세력이 있다고 주장해 KBS 측에서 즉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외에 음반유통사 신나라 레코드도 사이비 종교에서 운영 중인 기업 중 하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이콧 움직임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